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삶을 통했으나 또 사업가정 일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때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발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체다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과 과학 얼마나 귀한 단합니까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대부분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말과 글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실과 과학 두 가지가 몸에 체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게 되면 몰락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친몰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함 과학적 발견을 여러분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정직함 이런 부분들이 개인을 살리고 사의를 살리고 나라를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핵심적인 사안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내일 5월 23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바로 지난해 6월 23일 날 130여 권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4.15 총선 2020년 그 이후에 6개월 내에 마무리되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이 2년을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최초의 재건표가 대부분 2심의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이 돼가지고 지난해 6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연수월 민주당 후보인 정일영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후보인 민경욱 후보가 맞붙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당시에 약 2천여 장 정도의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무더기로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그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관리관이 그동안 선관위 측의 방해 때문에 대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인석에 서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5월 23일 날 정인석에 소위 당일 투표관리관이 아마 출두를 해서 정언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대법원 최종 변론이자 정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또 그날 가봐야겠죠 내일 가봐야 정말 투표관리관이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송도이동 투표관리관에 나올지 그리고 정은대에 섰을 때 투표관리관이 선관위의 회의와 협박에 넘어가서 또 딴소리를 하지 않을지 그것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법원의 최종 변론 겸 정인신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앞으로 4.15 총선의 향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단히 뜻깊고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찬고 하니까 인천연수월의 재검표 현장에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산더미 같은 그런 부정선거 전거물들이 축적됐습니다 불구하고 치료하게 대부분 이 심의 대법관들은 조재연과 천대엽, 박정화, 민유숙 등은 이 전거물을 은폐해서 결국은 원고 기각, 선관위 측 승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악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악을 정권이 밖에서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늘 정치적 풍향에 어떻게 대법관들이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이익을 챙기는지 도무지 이 나라가 썩어도 이만제만 썩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그야말로 그냥 대법관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판결을 손바닥처럼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게 썩은 나라라고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야말로 이번에 큰 소득이 뭔가 하니까 4.15 총선 무효소송을 6년 정도 제가 볼 땐 추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민낯을 그대로 본 겁니다 쓰거도 그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부, 청와대, 대법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내가지고 먹여 살리는데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정상일 거라 난 봅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심하게 정말 공적기관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거무효소송에 이런 최종변론과 무효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2022년도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 오후 2시에 방청객 수가 제한이 됩니다 선거무효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의의로운 재판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불이한 재판 하나가 나라를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선거무효, 주권수호, 국민의 염원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 이런 종류의 소식지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연수호를 맡고 있는 것은 대법원 2부입니다 여기에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가장 악질적으로 소의학에서 재검표장에서 정거물들을 축소 은폐하게 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동기성이라는 인연 때문에 일약 대법관이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박정화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보수진영의 추천으로 간 모양인데 별로 역할을 못합니다 민유숙 씨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정당 차원의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그냥 재판 진행을 거부한 자입니다 이 천대협은 신임이고 인천연수호를 이 4명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낼지 저는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정말 참 대법관들은 대부분이 아마 서울법대를 나왔거나 이분은 성대를 나왔을 거고 두 사람은 아마 서울법대를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썩어 문드리는 나라가 내 입에서 썩어 문드리는 나라라든지 대법관 이름 대신에 개머라고 나온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당일 투표지가 나왔습니까 이런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본인이 찍었을 건데 이런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투표관리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령 투표관리관 이렇게 정신나간 그냥 일장이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송도위동의 제6투표수는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인데 그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 1900명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이런 투표지를 받고 그냥 그대로 뭡니까 막 항의 안 하고 그냥 투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런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이런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투표관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투표관리관이 벌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게 필사적으로 대법원의 정인 신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금을 내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거는 뭐죠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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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1000장 이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왜 나왔습니까 인천연수월에 재금표를 위해서 법원이 투표함을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선관위 인천연수월 선관위 쪽에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막 뭡니까 가짜 투표제를 만들어서 통 전체를 다 갈아버렸겠죠 가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걸 또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니 설령 이런 부정을 선관위 측에 했다고 치더라도 대법관들이 이렇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전번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5월 19일 날 오후 12시 54분 무렵에 5월 23일 대법원 결심 재판에 과연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이 정인으로 나올까를 걱정했는데 출석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분 중 원고축 변호사분 중 한 분인 형성상 변호사가 방금 대법원 담당 사무관과 직접 통화를 5월 20일 다시 하루 지나가지고 송도이동 투표관리관 1장기 투표지 담당관리관이 소환되었고 월요일 출석 약속을 받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오늘 이 방송을 혹시라도 이번에 출석하시는 투표관리관 2020년도 4월 15일 날 인천광역시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하신 분이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 절대 거짓증은 하지 마시고 투표관리관의 본인뿐만 아니고 아이들 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안나를 위해서라도 정직하고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법정에서 정언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정인의 정연 자체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위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소위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의 정인이 숱한 그런 소위 위조투표지의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판결을 흔들 수 있는 의도된 그런 판결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정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정이 환하게 성행하는 나라고 또 선관위 측에서 얼마나 멈히 가전작전을 다 벌렸겠습니까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유 압박 무슨 별 수단을 다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언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원의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시간이 다급했기 때문에 선관위 측이 아마도 투표함 전체를 갈았을 것으로 봅니다 개표장에서 통과됐던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모두 다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있었던 스캔 이미지 기표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모두 다 작성해서 새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법원에 보관 중인 120여 군의 소위 재건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그런 투표함은 다 가짜 투표지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전산조작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의 대부분은 사전투표지였을 겁니다 따라서 개표소를 통과해서 지역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자체를 그대로 법원에 도저히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출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 전산조작 결과 데이터하고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완전히 차이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도저히 제대로 제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여러분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다 통전체를 갈아버렸을 겁니다 통과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정상적인 그런 투표함으로 분류되는 당일투표지를 갈았을까 사전투표지만 갈고 나면 금세 표가 납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그래서 울며 계좌식으로 당일투표까지 다 갈았던 겁니다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배춘잎 사전투표지 자석 사전투표지 본드부턴 사전투표지 옆에 이름들 종이찌꺼기가 남은 이바리 사전투표지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사전투표지 벨벨이름 신끈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당일투표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일장기 모양의 당일투표지가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에 임한 1900여 명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1000장 이상 정도가 나왔고 그것을 당시에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 대법관이 무려 1000장 이상 가운데 700장 정도를 조금이라도 그냥 글자가 들어 있으면 다 유효표로 인정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3구 대선에서는 이런 일장기 투표지도 다 여러분들 유효표로 처리하라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이 각 지역 선관위에 내려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를 고쳐서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판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 지침을 고쳐가지고 그것을 그냥 부정투표지를 정상투표지로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일장기 투표지가 부정선거에 빼놓을 수 있는 증거인 이유입니다 송도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일한 도장 내용이 안 보입니다 1974명이 투표한 투표소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가반수인 천장이 나왔습니다 인주 없이 도장을 찍는 만년 도장인데 그걸 모르고 인주를 묻혀서 찍는 바람이 그렇게 됐다는 선관위의 설명은 거짓말입니다 한 번 잘못 찍었다면 다음번엔 도장을 닦고 인주 없이 찍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날 일장기 투표지가 천장이나 나왔는데 투표한 사람 그 누구도 잘못 도장이 찍겠으니 바꿔달라고 요구하느라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에 벌어지는 모든 특이 사항을 기록한 투표록에 일장기 투표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고로 투표장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따라서 투표장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개표일에 벌어지는 모든 특이 사항을 기록하는 개표록에 일장기 당일 투표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표장에서도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그런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만 나왔습니다 투표장에서도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없던 표가가 바로 대부분이 주관한 재검표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표장에서 이런 표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무효로 처리되었어야 되지만 일장기 투표지는 재검표할 때 유효표 무더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이 10억 원을 주겠다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전면 강구를 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도장을 찍었어야 될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얼빵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은 선관위 직원에게 자신은 일장기 도장을 찍지도 않았고 그런 걸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중요한 정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정연을 들으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그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며 정인 출석을 완강히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심지어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명령한 정인 출두에도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몇 번 정도의 정인 신분이 미뤄졌습니다 송도이동의 제6득표소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천여 명이 송도이동 제6득표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장기 당일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그런 부분에 항의 한 번 없이 이런 기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인천연수월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번에 제야 고수가 찾아낸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돌려봤습니다 도대체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을 했는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소위 사건을 판별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부정선거가 일어나냐면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사람이 죽은 현장을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여러분 현장은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선거 데이터는 누가 발표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동별로, 투표소별로 모두 다 낱낱이 공개화됩니다 그 자료를 자세히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난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여부를 그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발견됐다 그것은 현장에서 피무전 칼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문이 찍힌 여러분들 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거 데이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전규제와 조갑제, 이준석, 하태경, 한기호, 신원식, 이영, 유경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입니다 그들은 양심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의 범한 주범들을 비호, 은폐한 자로 삼아 그렇게 단죄의 대상이 마땅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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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